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 입니다 촬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전에 촬영했습니다 오늘은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에서 사랑 그리고 나눔 대축제를 201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6회째 진행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바자의 물품을 티켓으로 구입하고 미리 예약하신 분은 물품과 티켓으로 맞교환하고 찾아가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행사의 물품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사업주께서 후원해 주셨다고 하네요 왕판이시네요 거의 거의 왕판이죠 거의 왕판 같은데 저도 좀 살라고 그랬더니 직접 제작한 도시락 세트 정말 맛있어요 각각 정도 직접 튀기고 있고요 감자 고로케도 얻으시고 직접 만들었거든요 바자회 수익금은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랑의 이불 나눔을 하기 위해 바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사랑나는 대축제라는 이걸 바자회를 한다고 했길래 저희 시파이트가 왔는데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네 저희 사랑나는 대축제는 지금 금년이 제 6회입니다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기존에 후원 받는 거는 뭐 전기 장판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후원을 많이 받거나 연탄 또는 보일러로 인해서 기름 이런 걸 후원 받으시면 그게 아까워서 제대로 떼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을 해봤더니 보험기가 다 빠진 이불을 이렇게 덮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물론 전기 장판도 좋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을 좀 들여서 주무시는 동안만이라도 좀 편안하게 포근하게 주무시라고 매년 11월 되면 저희가 이불을 준비하기 위한 이런 바자회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네 인터넷으로 일단 사전 주문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가 티켓을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봉송 싸듯이 다 준비를 해놓으면 이분들이 오셔서 자동차로 오시거나 아니면 걸어오셔서 바로 받아가실 수 있게 서로 접촉 안 하고 비대면으로 방역을 다 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업체 이거 기부잖아요 네 네 저희가 지금 한 30여 업체들이 10시일반 물론 많이 해 주신 것도 있지만 평타닌 대신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들 후원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된 물품을 저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는 거고요 이건 순수하게 후원해 주신 걸 갖고 저희가 이 기금모금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독사회라는 거 분명히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복지 쪽에서도 굉장히 촘촘한 복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도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홀로 계시면 그분들한테 한 번 좀 안보 확인 좀 하고 이웃집에 벨도 좀 한 번 눌러보고 그런다면 정말 저희가 걱정하지 않는 편안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민들 또는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춘천 동부 노인복지관의 활약 기대합니다 춘천의 모든 것을 홍보하는 시프렌즈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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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